.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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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판에서 왠에 그거했네? 총어스랑 이거했네? . 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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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오줌 마려운데 좋댔다 아 망했다 저 망했는데요 나 지금 오줌 마려운데 지금 못가잖아 좋댔네 이거 아 이때 신호가 와 30초 20초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싸고 올 수가 없잖아 일단은 어 열심히 해보죠 미드로 내가 볼때는 누가 올지는 모르겠다 한번 뿌려주고 갈게요 이거 쥐 한번 뿌려주고 누가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탑방테네 탑방테론이네요 2 찍었네 1레벨 나쁘지 않지 2 찍는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견제를 해야죠 2를 찍었으니까 견제를 좀 확실하게 해주는게 좋아요 새삼 선물이 rushing ㄱㄴ 거짓 ㄱㄱ ㄱㄱ Greg ㄱㄱ ㅇ- 다 품 잘하려나 이 새X nerves ㅋㅋㅋ available 아 물량 많이 사가서 괜찮겠다 물량을 많이 사갔네 에잇 집에 갔다가 물랑 먹으면서 알아서 하겠죠 뭐 판테온 노스펠 답 가져야겠는데 내가 적들을 글쎄 난 더욱 어치 상대 정글이 뭐죠? 상대 정글이 피드스틱 음 음 아 나도 죽었죠? 하... 350 20초 350 850 820 830 카시 카시처럼 지속들이 있는 챔피언 찾아보세요 일단은 여러가지 일을 좀 해봐야죠 뭐 나한테 맞는 챔피언을 찾는게 좋은거고 근데 저는 이제 카시 말고는 그냥 데스 챔피언을 좀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거 위주로 카시처럼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거 위주로 해가지고 아 아 저것부터 때려 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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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turing . . . . . 야 말좀 들어와! 아아! 마이키야! 칼날 부리 이거..C! 새키 이거..내가 뭐 잘못했냐? 적당히 하자아? 어? 아이고씨 뭐야 솔랭돌리는데 누굴,누구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봐요? 빵타운이 5레벨 빵타운이 아직 5레벨이고 어 미안해 알아봐요 탑에 피들이네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아드 있는데 언제까지 이대해줄거냐 저거 막타 야 뭐야 막타를 나한테 줄라는 거야? 야 얘 어디까지 언제까지 기다려 쟤 와 피글스틱 대박이다 언제까지 기다려 저러고 당하진 않겠지 설마? 스카림이 튀는.. 튀는 용도로 쓰면 되는데 공기 야 튀는 용도로 써야지 바보야 에이 저걸 어떻게 잡을 생각을 해 잡을 생각을 하는 건 좀 오마 아닐까? 안 죽었으면 대박인데 안 죽었으면 엄청 이득이거든요 저거 흠 흠 페드레스틱도 결국에는 딴 거나 다른 건 없죠 저러면 뭐 오래 기다렸지만은 결국엔 땄으니까 뭐 히힛 판테온이 미드로 떨어질 것 같은데 미드로 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 판테온 미드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집각이 애매해 안 갈게 안 갈게요 역시 약간 간을 봤어 어어? 호호 좋았네 이거 빵터운 미드 각은 아니고 아 집 좀 가자 진짜 이번에 집 가자 미니언이 그냥 포기할 테니까 집 가자 내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곳이 따로 있는 폭력은 늘 나 아 선형님 반갑습니다 제 컴퓨터 맡겨놨어요 컴퓨터 맡겨놔가지고 AS 맡겨놔서 그래서 방송 못했어요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개깝이 사령님 어때요? 사령님 어때요? 사령님 많이 나아졌어요? 사령님 아 나도 사령님 하나 뽑아야되는데 미치겠네 이거 나도 하나 뽑긴 뽑아야되는데 아직도 죽 먹어요? 와아.. 대박이다 꽤 오래가네 일주일 넘었을텐데 사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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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피들스틱이 리드로울 가능성이 좀 있는데 뭐야 이거? 다 보이는데? 네 롤 한게만 하고 오세요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좀 맛있는 것도 먹어야되는데 그쵸? 사장님 어 이빨 아파가지고 큰일났네 큰일났어 이빨 아파가지고 큰일났어요 큰일났어 어 저거는 빼야죠 피들스틱이 은근히 지금 잘 갱킹을 잘하고 있네 은근히 피들이 은근히 좋다 지금 어 쏠킬 좋구요 쏠킬 좋아요 어어? 저건 아니지 에이 저건 좀 무리였다 저건 좀 무리 저건 좀 무리죠 블리츠 뛰어라 뛰어라 블리츠 ㅋㅋㅋㅋ 구이기 썼나? 이 새끼 소먼나 구은기 썼나? 와오 오마이갓 아 이거 아닌데? 아 괜히 그거 했다 괜히 딜하려고 했다 쓰읍 괜히 딜하려고 했네 쓰읍 일단은 피드스틱 판테온 초가스 애니 이거는 조냐를 가야되겠는데 제가? 조냐를 좀 가져야될거 같네요 일단은 상황이 뭐 나쁘질 않은데 용 챙기러 가야돼 용 챙기러 일단은 용쪽으로 가서 용을 먼저 챙기는게 좋겠죠? 용쪽으로 가가지고 용을 먼저 챙기는게 좋을거 같네요 용 빨리 먹어 빨리 먹어야지 아 개까비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갈라다가 마라 죽었다 나이스 굿잡 좋구요 조심히다 어? 어 잡겠네 이거? 어 나이스 굿잡 야아 좋겠다 이거 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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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스틱 한번 뛸거같은데 미드로 새끼 이거 봐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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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대기중이죠 지금 피드스틱 아 뭐야 아우 니가 먹어 아아 너무했다 하하 하하 너무했는데 이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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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했다 너무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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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화님 내리고 선형님 올려내야겠다 야 뭐하냐 야 뭐지 왜 왜 왜 갔어 저기 그라우스 아까부터 좀 이상하게 죽는다 어어 잘하는건 아닌데 알겠는데 약간 이상해 다들 식사를 하셨나요? 식사를 하셨나 모르겠네 조냐가야 되는데 이거 아씨 돈 부족하네 으흐흐흐 조가스 으흐흐 CS 120개 어 쟤네도 나쁘지 않게 컸는데요? 나쁘지 않는데? 스읍 오바 같은데? 안보여 스읍 어어어어어 좀 안좋다아 야 점멸까지 쓰면 어떡해 아아 석화 오졌다 석화 오졌어 흐호흐호흐호흐흐 사민 석화 오졌네요 흐흐흐 석화 오졌다 오졌어 야 그래갔으면 안 던지면 게임 무난할 것 같은데 이거? 아 오백스트님도 어서오시고 메인님도 어서오세요 시험 잘 쳤어요? 시험 끝나지 않았어? 아닌가? 아 이번주 시험이지? 이번주 시험이랬지? 메이님 저번에 그 뭐냐 튕겼잖아 그 블라인드 블라인드에서 튕겼잖아 아 오늘 끝나고 한잔하고 왔어요? 벌써 끝났어? 이야 빠른데 한잔하셨어? 어어 한잔하셨구만 헤르베스 가야돼 헤네 존야랑 헤르베스 왜냐면은 얘네가 이 카스를 물수있는게 너무 많아 아 그래서 존야랑 헤르베스 가야될거 같네요 선영님이 해주는 라면 먹고싶네 이거 아 배고픈데 아 빵을 잘못 먹었어 맛없는 것만 샀어 이번에 아 아 느끼해 좀 이따 라면에 하나 끓여먹어야겠다 라면에 하나 끓여먹어야지 라면에 하나 끓여먹어야지 내가 뭘 줄 수 있을지 생각해봐 셔츠 엘리베스 섬 선영님 흐으으으음 들어가 들어가 왜왜왜왜왜왜왜 왜 안들어갔어요 이거 흐읓 끓여도 되는데 아 깡패온 야 근데 우리 지금 사이즈가 그렇게 좋지 않다 지금 사이즈가 별로 안좋은데 지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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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좀 쓰고 와 헬카림 오졌다 오졌어 야 헬카림 오지구요 야 빵테온 왜 이렇게 세요 근데 엄청 세다 빵테온 전혀 없으면 이거 나 많이 달 것 같은데 이거 그쵸? 전혀 없으면 약간 위험했겠는데 방어력이 이정도인데도 이정도를 다는 걸로 봐서는 아 배치기 술통 아 좋구요 좋습니다 614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구요 주차 한번 세주시고 이번에 베스트 BJ 아직 안나왔지않나? 아 이번에도 안될거 같애 앱을 방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새 그쵸? 베스트 BJ가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 많기도 하고 인기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베비는 안될거 같애요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안시켜줄거 같애 사장님은 그러면 언제까지 그 죽을 먹어야됩니까? 언제까지 먹어야돼? 아 나도 나도 그게 뭐냐 이빨 뽑아야되는데 사장님 아 좀 깝깝하네 실바 뽑고나서 한계잖아 아 세게 뽑아가지고 카치스키는 그냥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아프지않아 그냥 무난무난해요 비치카쉬오파가 가장 무난하고 빵테온이 튈거같은 예감이다 그쵸 일단은 보자 자 마흡정력이 있나요 얘네가? 마흡정력 없죠 아프당 이거 가면 되겠다 데캡할게요 데캡 흐흫 세게를 뽑아서 부기가 부어가지고요 그럴거 같애 근데 하나만 뽑아도 엄청 사람들이 아파하잖아 근데 사랑니를 동시에 세게를 뽑았으니까 어려운 하겄어 그쵸? 야 뚱뚱이 야 뚱뚱이 파워 좋습니다 뚱뚱이 파워 보여줘 서른나왔네 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네요 주차 한번씩 해주시고 15점? 야 28점 떨어졌는데 15점 올라? 심했다 심했어 그쵸? 틀량은 봅시다 1등 12점 ustroad 감사합니다.